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슈파워는 어제에 이어서 하나금융투자의 윤혀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틀 연속 보니까 또 괜찮네요. 반갑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윤혀민 팀장과 어떤 이슈를 또 다뤄볼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힘모쓰는 반도체주 그중에서도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, 시총 5조 원 이하의 반도체 중형주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과연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할지 윤혀민 팀장과 함께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입니다. 우리 시장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고 반도체주들이 어쨌든 가야 전체적으로 지수가 레벨업이 될 텐데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중형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어요. 저도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 좀 많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시가총액 5조 원 이하의 중형주,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는 좀 온기가 좀 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두 종목이 지금 상당히 상승세가 눈에 띄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들 오늘도 지금 9% 이상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오늘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SK 머틀이어즅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좀 무서운데요. 오늘 지금 50만 원대를 지금 살짝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최근에 상승률을 봤을 때는 거의 32만 원대부터 49만 5천 원 그러니까 거의 50만 원대까지 지금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681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지금 뭐 전연동기 대비 한 20% 정도 늘어가면서 좀 이런 보순 틀을 봤을 때 지금 중형주에서 좀 상당히 힘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인스는 대형주가 사실은 조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좀 글로벌 이슈에서 좀 찾아보게 되면 일단 뭐 TSMC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제 좀 너무 많은 것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. 또 이제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를 좀 인수하려는 좀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일단 사실 글로벌 파운드를 좀 인수한다는 어떤 그런 기사가 뜨면서 약간 삼성전자에는 약간의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금 하는 이제 그 생산 공정 같은 경우 10이나 14나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와 함께 7나노 이하 공정을 하고 있죠. 뭐 크게 좀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부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대형주의 주가는 살짝 부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이제 중형주, 중소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글로벌 파운드리 쪽으로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서 매출처가 늘어난 효과가 있겠죠.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제 ASML 관련돼서 좀 실적이 나왔죠. 2분기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좀 순이익이 뭐 전년 대비했을 때 뭐 38% 급증한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으로의 어떤 수치가 약간 좀 미국에서 약간 보류돼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좀 뭐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 좀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온기가 다시 이제 뭐 아예 소형단이라든지 대형단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단은 중형주 쪽에서 좀 신호탄을 보내주면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팀장님은 여러 가지 중소형주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비반도체나 ISK 버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좀 부담도 되는데 다른 종목들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? 일단 저는 이제 오사트라고 하죠.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이제는 조금 움직일 때가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.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지금 테크윈 같은 경우도 8%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들은 사실 다 좋아요. 실적들은 좋은데 사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건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. 뭐 LB 세미콘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 센서 쪽에서 상당히 좀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2분기부터 좀 매출에 좀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쪽에 이제 후공정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 지금 오스틴 한파 영향 때문에 상반기에 좀 살짝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온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비메모리 쪽은 사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어떻게 보면 업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오히려 역으로 지금 많이 좀 누워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좀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좀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LB 세미콘이나 테크윈같이 후공정 업체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뭐 탑 2, 1,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지지부진하고 눌려있고 사람들이 떠날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. 잘 참고를 해주시고 이거는 뭐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과석방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뭐 직접적으로는 뭐 물산이나 이런 쪽에 영향이 많이 주겠지만 삼성전자도 그래도 조금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? 일단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M&A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매출 200조 이상을 찍고 나서 매출의 어떤 상승폭은 약간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240조 이상을 좀 넘어가지 못하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나오네요. 네. 그런데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금 유동자산이 20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삼성전자에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닌데 결국 이제 M&A에 관련된 부분. 결정을 못하는 거죠. 예. 매출의 레벨업을 좀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이제 M&A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이제 총수기 때문에 일단은 사면을 하게 된다면 좀 M&A 좀 매출의 증가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에도 충분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